계란 오징어 여러분! 제가 한 번 더 먹었어요! 이렇게 그런게 맛있었어요! 이 맛은 제가 랍때로랑 같이 먹었어요! 너무 맛있어요! 너무 맛있어요! 쭈쭈쭈쭈 쫄깃쭈쭈 치즈 볶음밥 요리할 수 있는 것 같았어요 정말 맛있네요 너무 맛있어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정말 맛있어요 다리가 정말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정말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고소해요 아삭아삭 오징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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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